식용유에서 다른 야채를 깨순하고 부추하고 파기름 내듯이 네 그렇죠 파기름 내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쓰면 그 깻잎 향이 그대로 배겠죠 그래서 짜잉면에 그 향이 나름대요 아 그러면 사장님만의 기름 만드시는 거에요?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맛은 다릅니다 그냥 식용유에서 쓰는 거 하고 소문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같은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하는 그 순간이요 그때 이걸 바꾸고 나니까 달라졌어요? 많이 바꾸죠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?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남한 걸 좀 특색을 좀 만들어 보자 잼이 한 걸이라도 좀 정성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었어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사촌님들이 그걸 알아보시네요 그거 맞춰주세요 한번 알아보시니까 근데 뭐 양념을 더하고 빼고 이런 것보다는 맛에 정직이 좀 있어야 안 되는가 싶어요 뭐 대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뭘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맺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더라도 정성이 들어간 거고 정직이 들어간 것도 다르니까 나도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될 줄 몰랐죠 사실은 뭐 진짜 고맙죠 뭐 어찌 보면 손님들도 고맙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참 고맙고 요리를 그냥 중국요리인데 그런 개발을 하시네요 약간의 연구를 맛을 연구를 하시네요 뭐 할 때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뭐 맛은 자꾸 변하니까 사람 입맛이 변하는 듯이 맛은 자꾸 변하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짬뽕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또 해도 그렇게도 해보고 하네요 제가 뭐 소중한 여성님한테 맞는, 입맛이 맞는 건 이제 찾다보는 게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18살때 어떻게 하시거든요 그럼 몇 살, 몇 살이신가요? 지금 52 52, 52, 이 될 때까지 진짜 쭉 요리만 가셨나요? 예, 한몸이 왔어요 하도 먹으니까 진짜, 하도 먹으니까 그냥 하도 먹으니까 이렇게까지 왔죠 뭐 좋아할 사람 한몬도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하는 거지 아니, 그래서 사장님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특별하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관심이 좀 있어야 그런 게 되잖아요 사장님 4천원이에요? 네, 처음에 3천원 하다가 3천원 하다가 너무 이제 재료가 많이 올라가서 올, 올해부터 올렸어요,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4천원 올리셨어요? 올해부터 오, 진짜 따다 3천원 하다 그러니까 그 시, 뭐 왔을 때는 그래도 1, 2년은 어떻게 넘어갑니다 아,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고비가 넘어가면 1년 정도, 2년 정도는 잘 되다가 이게 사람들이 맛을 아, 이 집에 아, 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쭉 줄어듭니다 이런 개업, 사운드는 개업발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개업발을 지나가면 거의 막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, 아 떨어진 이유로가 뭔가 좀 색다르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지만 그때부터 대개 아닌가 싶어요 좀 다르게 좀 손님들한테 볼 수 있게끔 또 선물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쭉 내리막길 나갈 때 그때 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생각도 했죠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생각을 하니 아 이렇게 다 해보자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 아 네 잘 된 건 아니고 네 아이가 뭐 80만 50만 30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 개업발요 일일에 개업발을 이렇게 딱 갖고 이제 정체돼서 약간 손님이 좀 줄어들고 그 시기가 네 그 시기 네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짜장면 먹으려고 굳이 여기 안오고 한양업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입맛에 참 무서웠어요 그래 사람들이 간사하다 엄청 무서워요 맞죠 그쵸 상사로 또 한양에 내가 어느 군데를 거의 다 다녀봤어요 짜장면 집을 아 소문난 두 시간 거리는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오 네 네 그 차절로 마차절로 네 와 그런데 다 다 실패했어요 실패예요 가가지고 아 참 맛있다고 느끼도 그 필빼라는게 우리가 탁 못 맞춥니다 하기도 대충은 이렇게 해봤는데도 아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만의 그것을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면드는 것 같아요 촬영장 남편에 이 신 게으나 konnten lijys hun 인 감사합니다.